휴식이 필요해 사장님, 저 내일 휴가를 내도 될까요? 나 오늘 반찬했어요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늘 제가 한 턱 내겠습니다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당신 나에게 밀크티를 사줄 건가요?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나 마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 오 징텐 칭러 반 텐 자.